빵꾸 칠게요 뭔 빵꾸 아이고 그 빵꾸는 안 나오지 이냥바나 빵꾸 개념이 그렇게 없어서 어질라 저 저거 저거 됐쥬 됐잖아요 저 손가락을 확 그냥 곧 죽어도 이기는 치기 싫고 이걸 치고 싶은데 기스빼기가 민감하고 냅다 두껍게 밀어서 쳐보자 너무 두꺼웠습니다 사장님 들어와 앉으세요 오늘 당국 진짜 마음에 든다 전생에 내가 문제를 지었길래 판판이 공이 이 모양이래 공 하나 가지고 무슨 전생까지 가냐 이럴 때는 적당히 치고 다음 공 노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이 알겠어요 대충 치고 쫑보고 안 맞으면 디펜스로 갈게요 그래 대충 치고 쫑도 보고 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맞으면 내 공 좀 열어도 뭐라 이거 될 것 같은 느낌 걸 역시 마음을 비우니깐 당구가 되네 이히히히히 아아아아아악 음? 오케이 어? 좋았어 루루루루루 아, 어떠, 이어놔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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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면 어이 으 releじゃない? accomplishment 아들 아아아! 으아아아아?... ra 으아아아! 47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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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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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